김석대 아하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이 맛을 왼손으로 비비지 말고 오른손으로 들려 먹어라 라인아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바쁘다면 즉석 카레도 오우 따큐 따큐 샴티 샴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레알 좋아 샴티 샴티 영화 파이어 하얗 뜨거운 카레가 좋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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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순한 맛 매콤한 맛 인도에도 없는 이 밭 하지마 하하 찍어먹고 비벼먹고 그릇까지 헤타먹자 남았을 때 아하 난 너 논석에 나 손아 반해버린 이 맛을 뜨거워진 후라이팬에 손목스 대부분 이용하거라 여신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바쁘다면 즉석 카레도 오우 따큐 땡큐 샴티 샴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레알 좋아 샴티 샴티 영화 파이어 아 뜨거운 카레가 좋아 아 뜨거운 카레가 좋아 아 뜨거운 카레가 좋아 짭소름한 타모지에도 삼면 무근 무근지에도 오우 땡큐 땡큐 샴티 샴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레알 좋아 샴티 샴티 영화 파이어 아 뜨거운 카레가 좋아 샴티 샴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레알 좋아 샴티 샴티 영화 파이어 아 뜨거운 카레가 좋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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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아멘